자 이번꺼는 초코파이 초코파이꺼구요 초코파이가 맡긴거 한번 볼까요 엄청 비싼거 맡겼네 이렇게 비싼거 맡겨서 부담돼서 어떡해 이거 터지면 어떡해 아 큰일났네 진짜 네드베드 이후 제일 빡신건데 이거 악리 이직사업커도 더 힘든데 이거 자 재물 한번 가고 갈께요 자 제발 자 재물아 재물아 터져라 토토토 자 터졌고 이제 원하는대로 갈께요 어째 돈도 없어 이 비싼거를 자 가령 붙을것인가 꼭 붙이고 싶네요 자 붙으면 내가 이 비싼거니까 유튜브 올려줄게 자 느낌오나요? 자 갑니다 OUR YOU OUR scheduled 5힌 가줄께 4 3 2 1 쟤로 쟤로 꾹꾹꾹꾹 꾹 이게 말이 돼? 진짜 비싼 거라 그러는데 안 붙는다 비싼 건 역시 안 붙어 진짜 비싼 거라서 그러니 너무 안 붙는다 이거 비싼 거니까 유튜브에 올려줄게 너무 비쌌다